음... 이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. 뛰거나 나거나 올해도 사실상 인연수가 들어온 형태거든요. 근데 이게 뭔가 좀... 안녕하세요. 하늘TV의 의정부 하늘두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두령님. 이번 영상도 블라인드 사주 영상입니다. 이분은 공인인데요. 앞으로의 활동 운기가 좀 어떨지... 올해 하반기 운기랑 내년 운기? 네. 네, 알겠습니다. 일단 생년월일 한번 불러주시겠어요? 네.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 83년생 개생돼지띠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. 이분 일단 사주를 받아 적으니까 큰 이렇게 도간 할아버지가 보이네요. 집안에 조금 이제 실령님들의 그런 가물이 좀 느껴지는데 한번 공수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의 두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. 한번씩 꼭 부탁드립니다. 제발... 오... 일단 집안 자체에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가물이라고 하나요? 신령님의 기운이 굉장히 많이 묻어있습니다. 종교적인 색채가 많이 묻어있어요. 그래서 이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. 뭐 이런 종교적인 색채를 띄거나 아니면 집안에 누가 이제 큰 스님이 나거나 이런 쪽으로 활동을 하는 분이 무조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네요. 이분은 자기 사주 팔자보다 지금 좋은 운기를 달리고 있어요. 자기 사주 팔자가 50이라면은 조상님의 더 밝은 명으로 해내가지고 한 80%, 90% 일단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네요. 근데 일단은 올해랑 작년에 한 2, 3년 내로 인해가지고 좀 이제 금전 관계에 있어가지고 관제수가 좀 낄 수 있는 사항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은 조금 마음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다 말씀을 하시고요. 자 올해 하반기에 오 이분 5번기가 오 이분 내년에 진짜 큰 대박이 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. 큰 이제 문서의 운, 계약의 운 뭐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뭐 공인이시라 하시면 뭐 CF라든지 뭐 그런 활동들 있잖아요. 그 외에 자기가 활동하는 거 외에 부가적인 행제수가 굉장히 크게 들어와 있어요. 그래서 문서 운도 들어와 있어가지고 내년에 뭐 집을 산다든지 부동산을 획득한다든지 그런 운기도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뭐 올해 내년, 올 하반기 뭐 이분은 뭐 따로 볼 게 없네요. 뭐 좋은 이야기 밖에 안 나오니까 근데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건강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신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체장이라든지 위라든지 이쪽 부분 계통으로 있죠. 이쪽으로 좀 안 좋은 여지가 있으니까 만약에 음주를 하신다면 조금 줄이셔야 되고 건강검진 안 받아보셨다면 꼭 검진을 받아보셨으면 합니다. 그리고 이분이 인연수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. 올해 40살이신데 한 서른 중반쯤에 한번 인연수가 들어왔다 나가는 형국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. 그리고 이분이 조금 결혼수를 좀 가지려면은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야 됩니다. 최소한 뭐 띠동갑이든 10살이든 좀 나야 되는 형태다라고 말씀하시고 결혼의 시기는 남자치고는 조금 빠르다 느리다 할 수 없는 한 43살 쯤 이때쯤 인연수가 들어올 것이라 사료가 되고요. 그리고 올해도 사실상 인연수가 들어온 형태거든요. 근데 이게 뭔가 좀 비밀스러운 만남 남들한테 공개되지 않는 만남 그러한 어느 정도 좀 운기도 있어 보이네요. 아무튼 올해 하반기 내년 정말 굉장히 좋을 것이라 사료가 됩니다. 근데 이분이 단 하나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내년에 말실수를 해가지고 구설수에 좀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민감한 주제를 언급하실 때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침묵을 지키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사료가 됩니다. 그 부분만 잘 조심하시면은 내년에 굉장히 좋은 수가 있겠다라고 사료가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